디지몬이지 포켓몬 포켓몬도 이제 망한 듯 그래도 전작이 선녀였네 야이씨 디자인 보소 저게 디지몬이지 포켓몬이냐 나무 그래픽도 저게 2019년 게임이라고 와 진짜 갈 때까지 갔다 이제 반갈죽까지 해버린다고 초심 다 잃었네 진짜 포켓몬 망한 듯 그래도 전작이 선녀였네 야이씨 스타팅 디자인 보소 저게 디지몬이지 아구먼 입 좀 다물어 아구먼 입 좀 다물어